안녕하세요. 구독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개용목 작가의 단편소설 묘예 낭독해 드릴게요. 제목 묘예는 모 묘자에 후손예자를 써서 여러 대를 걸친 먼 후대의 자손을 뜻합니다.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묘예 개용목 들에도 한 점의 바람이 없다. 걸음 썩은 논귀의 진작물 위에 두 다리를 힘없이 쭉 뻗들어 치고 둥둥 떠서 헐떡이는 개구리. 나른이 시든 풀립 위에 깃을 축 늘어뜨리고 붙어져오는 잠자리. 보기만 하여도 기분조차 덥다. 양산으로 볕을 가렸다고는 하나 등에 엎인 손자나 손자를 엎은 할아버지나 다같이 땀에 떴다. 턱 밑에 흘러내리는 땀을 할아버지는 건성 머리를 흔들어 떨며 가랫밥 위에 고르지 못한 논두렁기를 허덕허덕 지팡이로 더듬는다. 엄마 젖 조는 듯 갸우시 한쪽 볼을 할아버지의 등에 기대었던 손자는 또 머리를 든다. 으 엄마 이제 젖주디 언제나 어르던 말 그대로 얼러는 보지만 아직도 엄마의 김턱까지에는 한참이나 걸어내야 하겠다. 아무리 늙었다고는 해도 작년만 같더라도 이런 논트리 같은 것은 볕짐을 잔뜩 쥐고도 날다시피 걸어냈다. 칠십여생을 짓날 마른 날 없이 지디겨내며 잔뼈를 굵히고 늙혀온 길이다. 다리만 성하고 보면 그까짓 가랫밥길쯤 한 심리는 어느 겨를에 걸어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늙음에 품까지 맞은 다리는 그렇게 마음대로 척척 몸을 실어 옮겨 놓을 수가 없다. 지팡이를 다리삼아 운용을 하자니 힘은 들고 걸어지지는 않고 날마다 젖이 늘 늦어져 우러내는 손자가 측은해서 오늘은 좀 일찍 나온다고 한 것이 다리의 힘은 날마다 줄어드는 듯 며칠 전보다도 한결 더 걸어지지 않음이 현격하다. 해는 벌써 한낮이 기울었거니 아침에 한 번 젖꼭지를 물려본 아이가 안이 보채 수 없다. 엄마 젖 엄마 젖 준대도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할아버지는 무거운 몸을 지구뚱 지구뚱 좀 더 지팡이의 힘을 실어본다. 그러나 제 한몸만 해도 한 다리로 걸어내긴 된 짐이었다. 아무리 젖먹이의 어린 것이라고는 해도 그것은 숨주머니다. 결코 허얼한 짐이 아닌 것이다. 맥을 조금만 놓다가도 그것의 요동을 받을 땐 자꾸만 한편으로 쓰러지려는 위태로움을 느끼게까지 된다. 하건만 할아버지는 그것이 조금도 괴롭지 않다. 그 괴로움 속에 도리어 낙이 있음을 맛보는 것이다. 자기의 잔등이에 만일 이 손자의 숨소리가 없다면 자기의 여생은 얼마나 쓸쓸한 것일까. 앞날의 영원한 행복은 이 잔등이의 것에 숨소리를 두고는 다시 없을 것만 같게 여겨지는 것이다. 손이 모자라서 남닥대는 김을 떼이지 못하고 이렇게 김이 늦어져 혼가히 떨쳐나서도 쩔쩔매는 것을 보면 단박이라도 머리에 수건을 자르고 논빼미로 뛰어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차에라도 기어올라 다만 한 이랑의 김이라도 다만 한 바퀴의 물이라도 메고 돌리고 해보고 싶은 마음은 참아낼 길이 없지만 다리가 말을 안 들어 바로 요 며칠 전에도 한 번은 남모르게 슬그머니 수차 위로 올라섰다가 물을 한 바퀴도 못 돌리고 뒤로 나자빠져 물만 먹고 기어나오던 일을 뒤미쳐 생각할 땐 인젠 자기의 천생인 직능을 잃은 듯이 그리하여 인생으로서의 온갖 힘을 다 잃은 듯이 눈앞이 아득한 정막을 느끼다가도 자기에겐 이미 성장한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어린 손자가 있음을 헤아릴 땐 그리하여 그것은 이제 무력해진 자기의 직능의 대를 이어주는 생명의 연장인 것임을 미루어 보고는 도리어 알 수 없는 생의 의욕에 이렇게 손자를 자기 품속에서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랐다 엄마 손자는 엄마를 보았다 반가움에 손을 내재으며 요동을 친다 그러나 온 정신을 감탕 속에 모으고 수구시 머리를 못 속에 묻은 엄마의 귀에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저 수구타고 풀을 고르고 감탕을 주물러야 하는 것이 그녀의 할 일이었다 엄마 엄마 손자는 자꾸 뒤로 자빠져 나오며 머리를 흔들어낸다 저 전 먹이고 봐 아무래도 오늘은 못다 맬걸 뭐 건너쪽 개울에서 논귀로 물을 퍼올리던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내에게 말을 건넨다 절절 끓는 이 폭양에 밑에서 우통을 주욱 벗고 사로마다 바람으로 수차 위에 올라서 쉼 없이 연의 바퀴를 짚어넘기는 아들 볕에 그을고 들바람에 씻긴 그 적동색 살깟 다리를 드놓을 때마다 떡 벌어진 어깨죽지와 울근거리는 근육 붉근거리는 종아리 그 건강 그 힘 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만족하다 이미 자기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 억센 힘은 손자를 위하여 앞날을 바라보기에 아무러한 미련도 없을 것 같은 것이다 너도 좀 쉬면서 풀함 아무래도 오늘은 못 다 풀걸 손자를 어미에게 내주고 두렁위에 펄썩 주저앉으며 할아버지는 자식을 올려다본다 왜 쉬다니요 물이 자라질 않아서 김이 더 늦어지는데요 날이 무더니 덥구나 아버님 제 걱정은 마세요 그까진 물 한 열흘쯤 못 퍼넘겠어요 마음까지 든든한 아들이다 그래도 정힘들믄 조금씩 쐬면서 푸근해라 제 몸은 스스로 돌봐야디 저야 지금 한참 혈기에 무슨 걱정이였소 이 더위에 아버님이 그저 그걸 날마다 업으시고 어 아니다 난 그게 낙이다 내 잔등에 그 재석이 없으만 봐라 내가 오죽적적 하겠네 늙음하게 자식 기르는 낙 없이 무슨 맛에 산단 말이냐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퍼렇게 부른 엄마의 젖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한참이나 빨간한 손자는 그제야 마음이 가득한 듯이 젖꼭지를 놓고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며 벙긋 웃는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도두세우며 혀를 채며 손자를 너른다 손자는 소리를 내어 깨륵거리며 할아버지를 향하여 그 조그마한 두 팔을 날개같이 벌리고 안기려 내 쓴다 할아버지도 같이 팔을 벌려 건너오는 손자를 가슴에다 바싹 받아 안았다 엄마의 젖을 빨아먹고는 의뢰 자기의 품속으로 건너와 안길 줄 아는 손자 그것을 받아 안을 때의 귀여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손자의 뺨을 오몸 빨아내며 말랑거리는 엉덩이를 찰싹찰싹 두드렸다 손자는 나날이 다르게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할아버지는 나날이 다르게 살이 삐듯삐듯 깎여내린다 기미채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의 다리는 지팡이를 짚고나마 손자를 등에 업을 기력을 잃었다 마치 한떨기의 불이 서리를 맞고 추위를 몰아오는 거센 바람에 떡잎이 점점 시들어 말리듯이 그러나 시들수록 그 떡잎 속에 심찬 생명이 새파랗게 봄 준비를 하고 기다리듯이 기력이 점점 쇠퇴해가는 할아버지의 품안에선 그 어린 손자가 모락모락 자라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리를 못 쓰고 앉아서 뭉개게 되었을 땐 손자는 가끔 일어설 공부까지 하였다 섬아 섬아 선다 서 할아버지는 방안이 좁다 기어다니며 짬짬 일어서 보기에 힘을 넣는 손자를 바라보다가 그 일어섬을 자기의 힘으로 도안아 주려는 듯이 물팟걸음으로 쫓아다니며 대구 손을 공중으로 추워올려 격려를 하였다 그러면 손자는 더욱 신이 나서 일어서 보려고 애를 쓰기는 하나 그것은 아직 조개였다 겨우 한 발이 방바닥에서 떨어졌는가 하면 그만 한 다리가 모로 쏠려 픽픽 주저앉고 만다 그리고는 마치 떡잎을 헤치고 나올 힘이 부족한 듯이 그리하여 그 묵은 떨기 속에서 좀 더 단련을 하려는 것처럼 벌레벌레 쭈르르 기어와서는 할아버지의 품속으로 기어든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서는 것이 더디미 여간 마음에 섭섭하지 않다 대개는 아이들이 열 달이나 그만한 세월이 흐르면 다 설 줄을 아는데 왜 이리 손자의 섬은 더딜고 풀만을 하듯 짬짬이 손을 잡아 일어세워선 끌어서 걸려도 보며 단련을 시키나 할아버지의 손에 의지가 없이는 아무리 애를 써내도 제 힘으로는 설 줄을 몰랐다 그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접어들어서도 손자는 완전히 일어서지를 못했다 봄이 왔다 마을 안은 살구꽃의 불꽃 산속은 새소리의 푸르다 농가에서는 또 농사 준비에 한창 바빠야 할 시절이다 헛간 구석에 아무렇게나 처박아두었던 연장을 드러내 먼지를 털고 물러난 사하개를 맞추는 마취소리가 날마다 마을 안에 요란하다 봄이 왔다고는 해도 할아버지의 마음은 길러온 버릇을 잊지 못해 방 안에 누워서도 씨를 뿌리고 재를 덮고 자구를 밟고 이런 생각을 잊을 수가 없는데 마취에 맞아 물러났던 연장의 사하개가 치책소리를 내며 들어가 맞는 부딪힘 소리를 들을 땐 자기도 금방 밭가리에 한 몫 메고 나서야 할 것만 같아서 봄뜻에 서두는 마음을 이겨낼 길이 없었다 우리 밭은 언제 가네 마당에서 연장소선에 바쁜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우린 내일 보리밭 뇌물 내게 했어요 자구 밟을꾼이 없겠구나 재미와 밟을에디요 자구나마 허치 않는 다리 할아버지는 답답함을 못 참았다 지팡이를 구석에서 당겨서 문을 밀었다 앞집의 지붕 너머로 바라보이는 누동의 오리나무 그 가지마다에 하얗게 앉은 왁새들 한창 둥지를 틀기에 바쁘다 순놈은 줄뿌리나게 나뭇가지를 물어오고 앞놈은 둥지를 지키며 앉았다가 그것을 받아 쌓고 금년에도 여전히 왁새가 누동으로 들어와 둥지 트는 것이 할아버지는 여간 반갑지 않다 할아버지는 왁새처럼 사랑하는 새가 없었다 왁새는 그 해에 그 마을의 농사를 말하는 영조다 왁새가 촌중에 봄마다 들어와서 새끼를 쳐내가야 그 촌중에 운이 든다는 것은 예로부터 들어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받이 아이들이 알을 내리러 오르내리는 것을 할아버지는 한사코 말려오며 보호를 해서 오는 그 왁새인 것이다 그 왁새가 잊지 않고 이 봄에도 또 들어왔다 들어와서 봄 역사를 한다 왁새처럼 농사를 위하여 봄을 맞고 싶은 마음 그러나 자기에겐 손자를 보는 일밖엔 이제 더 던져진 일이 없다 오직 거기에 정성을 다함으로 힘을 쓸 것이 자기에게 남은 책임이다 손자? 그것은 인생의 봄싹이다 그것을 갖고 내는 것은 좀 더 뜻 있는 일인지 모른다 한창 서려고 공부하는 손자 그 아양이 더할 수 없이 귀여워진다 눈을 돌려 방안을 살폈다 그러나 손자는 방안에 없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조금 전에 밖으로 나가자고 어미를 졸라 등으로 기어들며 쪼룩시던 것을 생각했다 제나 내나 꽃같이 걸음은 걸을 수 없는 몸이건만 손자는 호령인령으로 마음대로 어미의 등에서 바깥 출입을 하는 자유를 행사한다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을 손자에게 바치고 난 몸인 것 같다 아이는 밖에 있네 아무에 대답도 없다 애놈 밖에 없어? 들어가요 대문 밖으로 들려오는 어미의 대답 빛이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모양이다 이윽고 방안에 들어와 업었던 손자를 내려놓는다 손자의 손에는 한 포기의 꽃이 들렸다 화편 안이 새빨간 할미꽃이다 뒷산에 올라갔다가 산소가 잔디판에 핀 꽃 할미꽃을 자꾸만 꺾어 내려서 꺾어 주었노라는 어미의 말을 들으며 할아버지는 품속으로 기어드는 손자를 안고 코끝에 닿는 꽃향기에 봄의 조화를 잊었던 것처럼 그 신비스러움에 다시금 놀랐다 저렇게 새빨갛게 예쁜 꽃이 어떻게 새까만 땅 속에서 생겨날고 죽으면 하잘 것 없는 한 줌의 흙밖에 더 되어지는 것이 없을 것 같던 적막하던 마음은 저런 꽃을 피워내는 거름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니 장차 자기의 죽음도 사람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정서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보람이 되는 것이라면 생각과 같은 그런 적막한 죽음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 죽음의 원칙일까 원칙이라면 자기는 농사꾼이니까 아마 곡식을 키우는 거름이 될 것만 같다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원하고 싶은 일이랴 당장 죽어도 하한이 없을 것 같다 자기는 땅 속에서 별을 빚어내고 손자는 땅 위에서 그것을 가꾸어 키우고 할아버지는 다시금 손자가 귀여움을 느낀다 품 안을 두 팔로 얼싸 안았다 그러나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손자는 품 안에 있지 않았다 언제 품을 빠져나갔던지 발치 구석에 세웠던 호미를 더듬어들고 그것을 의지해서나마 서보려는 것처럼 일어설 공부의 일심이다 한 팔은 완전히 땅에서 떨어졌다 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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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다 서 할아버지는 손자나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마저 떼어보려는 호미를 든 다른 한 손에 눈을 주고 부르짖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격려 소리에 더욱 흥이 실려서 조심스럽게 몸에 힘을 주며 손을 떼었다 또 짚었다 한다 서마 공둥 서마 공둥 할아버지는 그 호미든 한편 손도 점점 떨어져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어쩔 줄을 모르고 두 팔을 들어 허공을 치받으며 얼러댄다 서마 공둥 서마 공둥 곧 서겠다 서 불을 짓다 할아버지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추며 무릎을 탁쳤다 손자는 필경 일어서고야만 것이다 그냥 일어선 것도 아니오 호미를 들고 일어선 손자지만 할아버지는 어떻게도 만족한지 몰랐다 아이가 처음으로 일어설 때에 가지고 일어서는 그 물건으로 장래 그 아이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그대로 믿어온다 호미를 들고 일어섰다는 것은 필시 농사를 상징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손자가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은 틀림없이 자기의 뒤를 이음으로 집안의 대를 농사로 이어갈 것임이 마음에 놓였다 일어선 것이 너무도 기꺼워 벙글거리고 섰는 손자의 손목을 할아버지는 잡았다 손자는 지긋지긋 걸어와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몸을 내다 던지는 듯이 털썩 주저앉는다 그러고는 만족한 듯이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까르륵 웃는다 그저 내 손주 맞디 여놈이 할아버지는 품 안에 들어오는 손자를 바싹 끌어안으며 엉덩이를 두드려 냈다 개의용목 작가의 단편소설 묘예 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 작품과 관련해서 역시 개의용목 작가의 불로초 그리고 제비를 그리는 마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채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강선달 함께 추천드립니다 꼭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편 모두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구요 채널에서 검색 가능하십니다 혹시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좀 더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여러 작가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한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